오늘은 이데일리 디지털 컨텐츠 부의 피용익 기자 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월요일마다 피용익 기자님을 만나 뵙게 될 텐데 아무래도 지난 주말 사이에 진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됐고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이 있을지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보니까 오늘 밤에 발표될 소매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만약에 소매 지표가 강하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미뤄질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 밤 3월 소매 판매가 발표되는데요. 미국인들의 소비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인플레이션, 즉 높은 물가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뒤로 후퇴했는데요.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6월에 금리를 낮출 거다 그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끈질긴 인플레이션 탓에 연준이 가을까지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발표되는 3월 소매 판매가 더 주목되고 있는데요. 소비가 강한 것으로 나온다면 그만큼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월가에서는 3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3% 늘어났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2월의 상승률인 0.6%에서 상승폭이 속폭 둔화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가 오늘 밤에 스탠퍼드에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죠. 데일리 총재는 올해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인플레이션 지표가 누그러졌다는 더 설득력 있는 증거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계속해서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어제 발발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공개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어요. 지정학적 위험이 공급 병목 현상이나 높은 운송 비용을 야기해서 물가 상승에 압력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반격을 예고하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대단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 밖에 주목해야 할 것들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오늘 밤에는 골드만삭스가 분기 실적을 내놓습니다. 지난주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지만 1분기 실적 부진을 예고하면서 주가가 급락한 바 있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골드만삭스는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네, 일단 지난주 현지시가 금요일에 JP모건 체이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번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나 전쟁 등 우리가 알 수 없는 변수들이 꽤 많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고요. 이번 주에는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난주에 발표됐던 CPI가 좀 높게 나왔고 반대로 또 선행지표인 PPI가 그나마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소매 판매 지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밤에도 많은 기업들 실적을 또 발표를 하죠. 또 화요일 밤이요. 네, 그렇죠. 화요일 밤에는 화요일을 일단 우리나라부터 짚어보면 한국은행이 3월 수출입 물가 지수를 발표합니다. 2월 달의 경우를 보면 국제 유가랑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수입 물가 지수가 1월보다 1.2%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연속 떨어졌다가 올해 1월에 반등한 뒤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3월에도 유가 강세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이어진 만큼 석 달째 수입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높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 물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면 결국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내일 발표되는 지표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가보면 중국에서는 1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발표됩니다. 최근에 신용평가사 피치는 공공재정 위험을 이유로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발표되는 1분기 성장률에 대한 시장의 추정치는 4.6%입니다. 이는 올해 중국의 성장률 목표인 5.0% 안팎에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같은 날 3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런 월간 주요 지표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미국으로 가보면 3월 산업 생산이 나오고요. 또 모건 스탠리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IMF가 세계 전망 보고서를 내놓는데요. 매년 1월, 4월, 7월 그리고 10월에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지난 1월에 내놓은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3%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건데 이거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윌슨센터 주최 행사에서 티프 맥컬럼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와 대담을 나눌 예정입니다.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통화 정책이나 중동 사태에 대한 언급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도 많이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 이외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은행들의 분기 실적이 나오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유나이티드 항공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화요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정들 많이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번 주에는 대형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의 GDP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시아 증시를 흔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화요일 밤에는 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 등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유나이티드 항공이 앞으로 유가 전망치를 어느 정도 볼지 그리고 영업이익단을 얼마나 볼지가 결국에는 또 다른 항공업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요. 수요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파울의 의장의 발언이 있고 난 다음 날에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베이지북은 미국 내 12개 연방준비은행의 각 지역별 노동시장, 물가, 경제 상황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이 되는데요. 보통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FOMC가 열리기 2주 전에 공개가 되고요. 기준금리 판단의 근거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베이지북 발표가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의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이 되는데요. 메스터 총재는 매파적인 그러니까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입장을 그동안 주로 보여왔습니다. 이달 초에 있었던 한 행사에서는 금리를 너무 일찍 내리는 데 따르는 위험이 너무 늦게 내리는 데 따르는 위험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웃던 것으로 발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의 발언 강도가 얼마나 더 세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이밖에도 유로존에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요. 일본에서는 3월 수출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수요일에는 인도와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공급망 협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쟁 리스크가 부각되는 가운데 공급망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 주는 참 이슈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서 또 피용희 기자님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연은 총재들의 연이은 발언이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에 클리블랜드 총재는 매파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부... 또 실적도 발표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적 부분도 함께 전해 주시죠. 네, 실적 발표 시즌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수요일에도 계속 실적이 나올 예정이 있고요. 그보다도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면 목요일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렛피얼 보스틱 애틀란타 연인 총재 연설이 또 곧바로 이어집니다. 보스틱 총재는 원래 연내 1회 금리 인하를 주장해 왔었는데요. 지난주 연설에서는 금리 인하를 아예 내년으로 그를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연방은행 총재들의 발언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높게 나온 상태고 여기에 중동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 낮추는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연은 총재 발언이 대기가 되어 있는데 연내 1회 금리 인하는 조금 강력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목요일에는 TSMC가 여러분들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넷플릭스도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이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즈, 알래스카 에어라인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확실히 많은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는 금요일이 또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더라고요. 금요일 일정들은 어떻게 좀 현재 나와 있나요? 네, 금요일에는 경제 일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 3월 전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요. 밤에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슐런버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기자님은 오랫동안 또 증권시장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들 가운데서 아무래도 이건 좀 진짜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소매 판매, 미국에서 나오는 3월 소매 판매를 가장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CPI가 높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미국인들의 소비, 소비력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 또 이게 물가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결국은 그게 연준의 금리 정책의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가장 주목이 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소매 판매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디지털 컨텐츠부의 피용익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